로보로보 로보로보 정확히 세력주입니다 정확히 세력주였고 과거 하나머스트 4호였습니다. 스펙주부터 제가 매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봤는데 전에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뭐 굉장히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 싶으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쭉 상승이 나오고 나서도 그 이유는 쭉 눌리고 결국에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까지 떨어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걸 회복을 하고 가다가 2차적인 지지선 제가 굉장히 주요로 보는건 2차적인 지지선을 형성을 잘 해내가고 있느냐 그런게 이제 눈에 띄면 결국에는 상승이 있는건 당연히 있게 되는 결과니까 지금의 상승도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히 세력주 세력주는 이런 물량과 이제 거래량을 굉장히 잘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의 특성상 앞으로 지금 5월인데 올해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오를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분명히 신고가를 충분히 지금 찍어낼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다른거 설명할거 없이 이 종목은 세력주기 때문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건 재료입니다. 재료가 터지면 이런 종목은 또 올라가고 재료가 터져서 또 다른 재료랑 또 연관이 되면 또 이제 올라가고 그런 종목입니다. 자 뭐 데이터 빅데이터 뭐 데이터 산업 이런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 또 오르고 이게 또 교육에도 또 관련이 돼 있어서 교육 테마주가 오르면 또 오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오른다. 그럼 또 오릅니다. 데이터 로봇 그리고 또 교육 뭐 이런 것과도 계속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로봇 로봇가 어떤 정도의 어느 회사냐 뭐 이런 부분들 잠깐 이제 재무접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어 제조업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분류를 하는데 쭉 이렇게 있어요. 로봇 굉장히 많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이 회사가 이제 교육용 로봇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용 로봇 시장이 앞으로 뭐 2020년도까지도 쭉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지금 계속 커져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돼 있고 코딩 교육, 뭐 주요 교육혁명, 뭐 교육 쪽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사업부부도 로봇 사업부, 교육사업부 이렇게 있고 뭐 여러분들 뭐 계속 제가 재무제표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 참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전문적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 이제 로봇 키즈 로봇 키즈 뭐 이래서 뭐 로봇 관련돼서 유아용 교육용 로봇들이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매출을 보면 교육용 로봇이 좀 많이 차질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 교육용 이제 로봇들이 이제 많이 차질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뭐 매출이 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매출이 늘지 않아서 뭐 반도체나 2차전지는 무조건 매출을 봐야 합니다. 매출도 봐야 되고 영업이익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은 게 이제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이제 특성이라고 하면 이 왜냐면 반도체나 2차전지는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요. 그런데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진짜 이제 진카를 고르려면 결국은 이제 실적과 기술력이지만 이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세력주이고 충분히 계속적인 테마를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확실하게 지금 받쳐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파동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서 이제 매매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로보로보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는데 지금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한 부분 부분씩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월 15일 금요일 거 이제 한번 봐 볼게요. 5월 1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관련된 코멘트 한번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시간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막 시작하고 나면 무슨 종목 현재가 얼마의 매수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 설정해드리면서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 있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 손절가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렇게 차트 그리고 호가 창을 실시간 댓글 리딩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 추천 매수가가 아침에 19,200원 제시해드렸는데 2분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추천을 쭉 하면서 장 끝날 때까지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5분 시장 상황 14분 시장 상황 또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황에 맞게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추천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뭐 세 종목 추천 두 종목 상한가 뭐 오늘은 좀 좋은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파마 홀딩스 이제 18.06% 상승했고 이제 메타랩스 18.62% 상승을 했고 랩지노믹스는 3.88%로 이제 수익을 마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결산을 다 투명하게 지금 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손실 보는 것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리딩을 쭉 매일매일 진행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